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뭔가 내용이 살짝 유치한 느낌이 들고 주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세상은 오지게 넓고 계란 노른자보다 살짝 도른자가 더 많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자기 엄마가 고른 거라며 나한테 짝퉁을 선물하면서 왜? 불만이야? 그럼 우리 엄마랑 한번 싸워보든가? 그래 고맙다 이 새끼야. 너 파혼 원지 자기 어머니와 짝퉁을 골라 선물한 남친 파혼했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번에 파혼을 하고 온 여자에요. 근데 그걸 떠나서 너무 궁금한게 하나 있어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제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자 말고 남자분들의 의견이 제일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은 본인의 연인에게 즉 결혼이 확정된 약혼자에게 세상 그 누가 봐도 짝퉁이고 또 스스로 짝퉁임을 알면서도 그걸 굳이 구매해 와가지고 상대방한테 선물을 할 수 있으세요? 참고로 이 남자 집안 되게 잘 살아요. 부모 자식 할 거 없이 모두 벤츠 이상 되는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특히 엄마와 여자 형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를 들어 옷, 가방, 주얼리, 신발 거기다 양말까지 100% 명품이에요. 그냥 뭐가 됐든 다 명품을 소비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저는요. 뭐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그 전에 받고 싶은 선물 자체가 정말로 없었고 특히 남자는 선물 센스가 오지게 없어요. 예를 들어 갖고 싶은 게 있는지 그런 걸 먼저 물어보고 하잖아요.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타입도 아니고 그냥 지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일이 많아서 제가 정말 수차례 나 이제 선물 필요 없다. 결혼 전이든 후든 예물도 필요 없고 제발 안 줘도 된다. 나는 정말 갖고 싶은 게 없어. 이렇게 말을 해둔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N주년 선물로 굳이 자기 엄마랑 같이 고른 거라면서 완전 저급 누가 봐도 짝퉁 머플러를 하나 주는데 이게 뭔가 싶은 거야.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은 이 그지같은 상황에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그랬죠. 나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했잖아. 안 받을 거야. 이렇게 거절을 했더니 이 남자가 이해를 못해요. 되레 화를 내더라고. 왜 안 받는 거냐고. 주는 건데. 그래서 말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궁금하냐. 그러면 나 말고 니네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럼 이유를 알 수 있을 거다. 이랬더니 막 씩씩거리면서 그래? 알았어. 이러고는 제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 본인이 통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전화를 주면서 자, 니가 엄마한테 자초지종 설명해. 이래요. 내가 준 선물. 우리 엄마랑 같이 골라온 선물이 왜 싫은 건지 니가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와, 이 순간 새끼 뭐지 싶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여기서 완전히 끝낼 각오로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남자한테 했던 말 그대로 다 했는데 그랬더니 이젠 그냥 아줌마일 뿐이죠. 이 여자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나는 우리 꽁꽁이가 선물 고민을 하고 있길래 같이 상점에 갔던 거고 거기 가서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 편하게 많이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 그렇게 추천을 하길래 그래 이게 좋겠다 싶어 사온 건데. 어? 그리고 뭐가 됐든 간에 정성이 중요하지. 이왕 선물로 주는 거면 그냥 니가 기분 좋게 받으면 되는 건데 또 뭐라 뭐라 하니까 우리 꽁꽁이가 속상한 거 아니냐? 등등등. 미친 소리를 날불댔어요. 이런 적이 많았나 봅니다. 물론 엄마 통화는 처음이겠지만.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게 이걸 옆에서 듣고 있던 남자는 아무 말도 없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받아온 이 그지같은 폭언과 치욕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그걸 지도 뻔히 알면서 끝까지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진짜 여기서 5만장이 다 떨어졌는데 그래도 오래 사귀었으니까 대화를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통화 끝나고. 근데 아무리 시도를 해도 계속 똑같은 소리. 정말 끝까지. 야, 아까 엄마가 그러잖아. 이건 니가 고마워해야 되는 거라고. 아니, 도대체 왜 고마워하지 않는 거야? 어쨌거나 어쨌거나 일단 사람이 선물을 받았으면 고마워할 줄도 알고 정 밖에서 못하겠으면 그냥 집에서 하면 되는 건데 왜 내 선물을 거부하는 거야? 나는 이런 니가 더 이해가 안 돼. 뭐야? 나 무시하는 거야? 딩딩딩 집에서 말이 아예 안 통해서 그냥 결혼이고 뭐고 다 엎었어요. 완전히 끝냈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결혼과 관련해가지고 준비를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건데 여하튼 여러분 저 잘했다고 잘 헤어졌다고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훨씬 더 사랑했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고 너무 슬프고 그렇거든요. 그러니 저 잘했다고 꼭 칭찬해 주세요.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놈과의 파혼한 그날이 스니 인생에서 가장 큰 경사 중 베스트 3에 무조건 꼽히리라 제가 감히 장담을 해봅니다. 즉 이건 슬퍼할 게 아니라 파티를 해야 할 일이라고 같이 합시다. 축배를 들자고 2번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야 남친과 엄마가 같이 고른 짝퉁 머플러를 스니한테 선물을 하면서 그걸 고마워하지 않았다고 대놓고 시비를 끌었다 이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비상식적인 집안에서 유턴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거 믿기가 힘들어. 주작 아니고 정말이에요? 아니 결혼할 여자한테 엄마랑 같이 고른 짝퉁을 선물했다는 게 정말이냐고? 헐 되 됐으니 정말입니다. 저도 이게 안 믿겨 지금 며칠 내내 울고 있어요. 실은 제가 진짜 더 많이 좋아하고 사랑했거든요. 특히 이 남자 지병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결혼이란 이런 모든 게 확정된 순간부터 이렇게 갑자기 돌변을 하는 거죠.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걸 준 거야? 2번 대댓글 보니까 스니한테 왜 그렇게 돼 있는지 알겠네. 사람이 얼마나 만만해 보였겠냐고. 맨날 네가 다 해줬지? 3번 남자 집은 벤츠가 어쩌고 저쩌고 명품이 어쩌고 저쩌고 시부렁거리는 거 보니까 글쎄 스니도 그 남자가 아니라 돈을 사랑한 게 아닐까 싶은데? 대댓스니 제가 본문에 그런 말을 덧붙인 이유는 명품을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명품이 맞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면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고맙게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러니까 일부러 일어나 싶고 상처가 된다 이거예요. 3번 혹시 그 집안 빚더미 오지게 올라앉아가지고 명품 소비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즉 대출받아가지고 가방 사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이야 그나저나 진짜 나이 어린 중학생도 안 할 미친 짓거리를 대놓고 해버리네. 헐 4번 대댓글 봤는데 이건 절대 올 일이 아니에요. 그 남자 지병도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받아준 스니한테 이런 선물을 하고도 지 잘못을 모르는 걸 보니까 저 남자는 그냥 스니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용을 하려고 했던 거죠. 테스트한 거야. 지금은 올 때가 아니고 남자 보는 눈을 점검해 볼 때예요. 그리고 미리 안 거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사세요. 5번 뭐? 머플러를 집에서 하라고? 미친 방구석이 뿌구기냐? 보니까 허세충만 보여주기식 가족인 것 같아요. 엄마가 가지고 있는 명품 그 명품들 대다수가 짝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만약 지들은 진짜 진품을 쓰는데 스니한테만 그랬다면 이건 더 그지같은 거야. 상놈을 넘어 개망나니 양아치같은 집안인 거죠. 즉 뭐가 됐든 탈출한 게 정말 다행이다 이겁니다. 웃어요. 7번 우리 엄마는 결혼 반지도 유리로 된 개 싸구려 받았고 그 이후 40년 동안 2만원짜리 싸구려 악세사리만 받아본 사람이야. 스니도 이런 그지같고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된 거. 어 그리 될 뻔 했는데 탈출했잖아. 축하해요. 8번 평소 짝퉁을 좋아하고 즐겨하던 사람이면 몰라도 이건 그냥 대놓고 스니한테 연맥인 겁니다. 특히 그 아줌마 다 알면서 고의로 그렇게 한 거라고요. 테스트한 거야. 파혼 잘한 겁니다. 만약 이대로 결혼했잖아요. 더 거지같은 건 당연한 거고 아니 지금 네가 받은 이게 최고의 대접이 됐을 거라 이거야. 짝퉁 머플러가. 정말 감사드리고 갑니다. 다들 따뜻한 연말 연초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이런 씨앙 야 글을 지울 거면 그냥 아예 삭제를 하라고 이게 뭔 짓거리야. 2번 펑 이지래. 할 거면 차라리 그냥 다 지우세요. 님아 지금 장난하세요? 지금 이게 글사기야. 후기만 떨럭 남겨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용을 펑 하면서 뒷걸음 남겨놓는 이유가 뭐야? 뭐야 누구 약올리냐? 내 말이 아우 씨 완전 속 터져. 추가이 그냥 펑 하려고 했는데 몇몇 분들 말씀대로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글 살려놓고 갑니다. 그럼 진짜 안녕이들 계세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응원하고 있었는데 그것만 쏙 빼먹고 글 펑 해버리니까 바로 여론 돌아서죠. 그렇죠. 다 조언해준 사람들인데 그러면 예의가 아니지. 댓글 1번 근데 그 남자 치병이 뭐여? 이것도 궁금하네. 어떻게 나오는지 테스트 해본 느낌이야. 파혼 잘했어요. 일단 쫑맨 건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겠어요. 근데 결혼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오해 파혼이라는 거죠? 그냥 헤어진 거야. 파혼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남발하지 마요. 뭐 풀러? 이거 정품이라 해도 얼마 안 하는 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랑 결혼할 사람한테 그 돈이 아까워서 짝통을 선물하고 거기다 생색이랑 생색 오지게 다 내고 야, 뭐냐 이거? 근데 머플러를 집에서 하라는 건 또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만약 진짜라면 댓글에도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너는 내 아래야? 너는 그냥 노예처럼 살아? 너는 가난하니까? 이런 식으로 짓눌러버리는 것보다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런 느낌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네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시킨 것 같은 느낌 이게 어디까지 쑥우리는지 한번 보자 이거지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